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필라테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최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근력의 이상을 느껴 최근 운동에 매진하게 됐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탁 앞에 서서 보니까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허벅지를 이렇게 딱 만졌을 때 탄력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런 걸 못 느끼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악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에 힘이 많이 줄어서 또 무거운 걸 들을 때 장을 보고 온다든가 이랬을 때 짐 드는 것도 요즘은 정말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배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사들고 온다든가 이렇게. 근육량의 변화를 체크해보니 21kg이던 근육이 불과 6개월 사이 18kg으로 약 3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를 위해 시간이 나면 이렇게 전신 운동을 한다는데요. 아직 초보라 버겁지만 건강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근력을 좀 더 올리고 싶을 땐 어떤 운동을 주로 해야 되는지 먹는 것과 운동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 고민이 바로 제 고민이에요. 제가 진짜 근력을 키우려고 매일 사내를 오르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생기기는커녕 점점 더 빠지고 날씬해졌잖아요.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날씬하신 줄 알았어요. 답답하시죠? 충분히 그러실만 하고 근육을 키우는데 요령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내볼까요? 근육을 빨리 키우려고 하면 여기 4가지가 있거든요. 뭐부터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스쿼드 운동하기, 고기 먹기, 단백질 파우더 먹기, 4번은 걷기인데. 스쿼드 운동기죠. 모든 게 하체가 튼튼해야지 모든 힘이 나오니까. 스쿼드 1번. 그러게요. 땡. 두 명이요? 그게 뭔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고기 먹기예요. 고기. 에? 고기요? 네. 근육을 키우려면요? 잘 먹어야 되는군요. 잠시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내볼게요. 그다음 줄어드는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걷기, 잠자기, 물 마시기, 노래하기. 노래는 아니고요. 걷기. 무조건 걸어서 이렇게 활력을 시켜야 돼요, 온몸을. 노래하기. 왜냐하면 행복해야 그것도 잘 붙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저거 4개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잠자기입니다. 진짜요? 네. 그것도 좀 설명 곧 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고기 먹고 꿀잠 자면 근육이 생긴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게요. 오히려 그렇게 먹고 꿀잠 자면 뱃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근육 단백질이 하루에 1.2% 정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질 때는 먹는 걸로 채우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근데 당장 운동을 해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이 좀 쓸 거 아니에요. 분열되고. 그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먹는 걸로 보충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유지가 되는데, 이 균형을 잘 잡아요. 운동을 하면은 이 균형이, 사실 그 근육이 붙는 속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사실은 좀 오래 해야 근육이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당장의 근육을 붙이는 데는 아무래도 운동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게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그 근육량이 붙는데 조금 단백질 섭취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량만 잘 먹으면은 근육이 잘 붙나? 그건 또 당연히 아니죠. 자꾸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근육 늘리려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 다이어트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단백질을 안 뱉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안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오히려 할 때 단백질을 같이 드셔주시면서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분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3천 몇백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무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안 움직이고 덜 먹으니까, 하루에 2%씩이나 근육이 빠지고요. 열흘이면 20%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에다 신체활동, 이게 근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간 늘리려고 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을 보충적으로 해주시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근데 잠을 자라고 하셨는데, 잠자면 왠지 또 근육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장 교수님? 잠은 또, 이건 중국에서 연구한 건데요. 한 600명 정도,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7시간, 6시간 주무시는 분들은 다 괜찮은데, 6시간을 안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한 40% 이상 근감소증이 많은 거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옛날에 자면 키 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생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덜 나오게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 정확성도 올라가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한 수면을 하지를 않게 되면,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24시간 잠만 자면 성장 호르몬 늘어날지 몰라도, 운동을 안 하니까, 활동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근육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9시간, 10시간 이렇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6시간 이하로 너무 더 적게 자는 것도 좋지 않고,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질 좋은 수면을 해주셔야지, 근감소증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녀는 잠꾸러기다, 이제는 몸짱은 잠꾸러기다, 이렇게 벗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절히 충분히 잘 자면 건강해진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식단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먼저 어떤 식단이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공개할게요. 열어보면요. 잡곡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단백질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탄수화물 아닌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칼로리의 50% 정도를 사실 탄수화물로 먹고 있고, 밥심이잖아요.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먹는 밥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생각보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근육부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쌀에도 사실 한 7% 정도로 단백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나 이런 걸로 바꾸면, 이게 8%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밥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밥을 보면 콩이 들어가 있잖아요. 콩이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원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줘야,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러면 저거 절대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을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백질만 먹으면, 생각보다 근육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뇌나 심장이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서, 당이 없으면, 이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근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 탄수화물을 조화롭게 드시되, 탄수화물은 현미나, 아니면 잡곡, 특히 콩 같은 걸 넣어주시면, 근육 유지하고 늘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아니, 저는 근육 이렇게 빵빵한 선수들 있잖아요. 바디빌더 선수들은, 닭가슴살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을지, 전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고기. 아까 말씀해주신 고기가 나왔네요. 그런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도 부실하고,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먹고 싶어도 실컷 못 먹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짚어주세요. 네, 고기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오해들이 너무 심하셔서,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고기 나이가 들수록, 몇 끼니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 성인은 대략, 한 0.8에서 1g 정도, kg당 0.8에서 1g 정도, 하루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 아무래도 근손실에, 많으니까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30% 정도 늘려서, 하루에 킬로그램당 1.2g까지, 더 늘려야 된다는, 보고도 있고, 권고도 있긴 한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보고, 보건복지부가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먹는 성인의 양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게 대략 한 0.8에서 1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그냥 고기를 드실 때, 태워서 먹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삶아서 기름 같은 걸 좀 빼서, 이 정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고기 먹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 섭취 부족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노인의 경우, 남성의 경우 34.5%, 여성의 경우 44.7%나 나오고요. 정답한데요. 거의 반이예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이제 그 단백질 부족이기 때문에, 일부러 몇 끼니 그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걸 챙겨 드시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상우 교수님 앞에,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대략, 킬로그램당 0.9에서 1.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0.9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 60kg 정도 성인이 된다고 그러면, 대략 한 54g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소중 1kg당 0.9g이요? 네, 그런데 계란으로 치면, 여기 나와있게 한 8개 정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한 200g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콩으로 치면 한 150g 정도가 되는데요. 꽤 많은데요? 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 참 보기가 어렵죠. 여기 고기를 일부러 제가 하나 들어봤는데요. 고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여기 팔 크기 정도 돼요. 손바닥? 손바닥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3분의 1 정도 나눠서 3끼를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 손실이 많다고, 우리 김현영 씨 이야기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얼마나 근육으로 사용되냐 하는 생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 생물가가 높은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달걀, 우유, 생선, 소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고기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동물성의 단백질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식물성의 단백질을 같이 드셔주셔야, 우리 몸 필수 아미노산이 다 보충이 되고, 근육이 제대로 늘어날 수가 있죠. 왠지 어감만 들으면 식물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식물성만 먹으면 안 되겠죠, 장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미노산을 골고루 먹는 게 좋죠. 좋은데, 근육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근육에 제일 필요한 아미노산은 근육에 들어있습니다. 근육을 먹어야 되겠죠. 근육이 바로 고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기를 먹는 게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현영 씨 얘기하신 대로, 어르신들 사실 치아도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한다니까, 고기 먹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신에 다른 단백질이라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우유 같은 경우는 또 먹으면 부글부글 끓는다고 안 좋아하시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단백질은 섭취를 안 하고, 그냥 쌀밥에다가 무슨 젓갈, 김치 이 정도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노인들 50%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족한 50% 중에 또 반 정도는 근감소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어쨌든 밥 먹을 때는 항상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고기 반찬을 먹으셔야 되고요. 고기 반찬이 질린다? 그럼 비슷한 류의 다른 단백질을 먹으셔야 되겠죠.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다른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생선 같은 거. 질린다 그러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섭취를 하되, 기본적으로 꼭 고기를 섭취를 해야지만 무서운 근감소증을 예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기가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핏기만 사라지면 바로 먹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고기만 보면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노년분들에게 좋은 단백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기를 정말 못 드시겠다. 그래도 그럴 때 이거 드시면 좋은데요. 공개하면 황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숙취 해소에도 좋죠, 오교수님. 독수문 생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요. 또 그런 냄새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황태입니다. 황태가 이제 물을 좀 빠져 있죠. 그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단백질 양이. 100g당 단백질이 80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또 무엇보다 장점은 기름이 없죠. 지방질이 없고 콜레스테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부담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동물손 단백질을 아주 숨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의외의 단백질입니다. 황태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뭘지 공개하겠습니다. 시금치와 김입니다. 뽀빠이가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었군요. 단백질도 많은가 봐요, 오교수님. 뽀빠이의 건강식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금치 100g에 단백질이 2.9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치 시금치의 성분 중에 3분의 1 정도 단백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육류가 아닌 채소에 이렇게 단백질 많은 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권할만 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르기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내 건강에도 좋죠.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근육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김도 정말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소고기가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이 20g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은 36g으로 소고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런데 김을 소고기만큼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아까 계란말이 같은 거 하시면서 거기다 김을 싸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평소에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간식으로 특히나 운동할 때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과 껍질이에요. 껍질 안 뗀 거 아니에요? 껍질을 먹으라고요? 네, 사과 껍질이에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는 우르솔릭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근감소증이 좋은 거로는 이게 근육 양도 좀 늘리고 근력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한테 사과 껍질만 먹였더니 쥐가 더 빨리 움직이고 쥐가 이렇게 쥐는 힘도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을 때 사과 우리 보통 다 껍질 깎아서 안에 하얀 것만 먹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겉에 잘 닦아서 요새 농약 많이 안 씁니다. 잘 닦아서 아작아작 씹어드셔도 좋고요. 이가 안 좋아서 아작아작 못 씹어드시면 이렇게 자를 때에도 꼭 껍질까지 같이 잘라서 드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까지 다 먹는 게 좋군요. 잘 씻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 갔을 때 마시는 단백질, 마시는 영양제 이런 게 정말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로 단백질을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정말 어려우신 분,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 손실이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안 좋으면 마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별로 안 붙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좀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파우더만 이렇게 드셔가지고는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같이 드셔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먹어서 근육을 풀리겠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들 보면 파우더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먹기만 하면 근육이 붙을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막 모아서 여러 연구를 모아서 내린 결론은 실제적으로 근력 운동을 같이 안 하면 근육 안 붙더라. 그런 것만 먹든다고 해서 계속 운동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구 역량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한 1에 15g 정도가 있긴 있는데요. 너무 믿지 마시고 먹는 걸로 하시되 먹는 걸로 안 될 경우에만 선택하시고 그걸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번에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고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고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고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게 계신 모든 분야가 seperti 그 연구가 있다면 그리고 사는 점심으로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게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게 계신 모든 분야가 너가 세계를 다 normale.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두 분야가 새롭게 계신 모든 분야가 새롭게 계신 모든 분야가 느려진 것이라는 분야가왔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결과를 입 나가자.